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S&D 마원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자 하는거는 아이템 빨리 까는 방법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모두 개봉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5초 딜레이로 10개씩 까집니다 아 이거 보유수량 많으신 분들 되게 불편한 사이즈인데요 네 쉽게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두 개봉을 눌러놓고 그만하기 오른쪽 버튼 있으세요 요쪽에 이제 클릭하시면 되요 이렇게 막 이제 까집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까면은 하나도 이제 렉 없이 보유수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